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서기 원년은 예수께서 탄생한 해로써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탄생이 갖는 의미는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종교의 믿음을 떠나서 서양 문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서기 원년에 유대의 베들레엠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 베들레엠은 로마 신민지였고 형식적으로 유대의 왕은 해로시였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의 북쪽 지방을 갈릴리라 부르는데 그곳에 나사레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목수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로마 제국에서 세금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모두 호족지에 가서 신분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이드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엠에 호족을 올리기 위해 가게 됩니다 베들레엠에 도착했을 때 여관이 모두 만원이라 결국 마국간을 빌리게 됩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탄생합니다 베들레엠에서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동쪽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 탄생을 인지하시고 귀한 선물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찾아오기 전 헤롯 왕을 만나고 오게 되는데 새로운 유대왕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베들레엠에서 태어난 두 살 날의 어린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 나사렛에 돌아와 살게 됩니다 예수는 서른 살까지 이 마을에 살았고 어린 시절 기록은 거의 없으며 열두 살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예수가 30세 되기 전 아버지 요셉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 서른 살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악마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도를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답변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궁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로움을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전도생활을 하며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열두 제자를 삼아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데 이것을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예수는 열두 제자를 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저들은 나를 사행에 처하고 조롱하며 매질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외국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은하 30에 예수를 팔도록 밀약을 하고 그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빵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개셋만의 동산에 올라갑니다 유다는 제사장과 장로 군중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붙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예수에게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예수님 또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재판이 열릴 때가 유대교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제사 때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형수 한 사람을 용서해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제수가 있었는데 본디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제사장과 장로는 예수를 죽여라 선동하여 군중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군중들은 더 소리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합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바라바를 석방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됩니다 빌라도의 병정주는 예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오른손에 잡게 하고 유대왕 만세라 하고 욕설과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골고다라는 사형장으로 끌고가 높은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게 합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은 바위에다 파놓은 무덤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이 생각이나 3일 동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무덤 주위에 지진이 일어나 무덤 입구에 큰 바위는 굴러떨어지고 예수의 시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를 지휘한 11명의 제자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온갖 권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아가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라 그 이후 제자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